미스코리아 합숙 안녕하세요. 2016 미스코리아비 미스 랩비 이채영입니다. 랩비를 처음 만난 게 미스코리아 합숙 때인데요. 다른 제품들이랑은 정말 다르게 콜도 정말 자연스럽게 잘 나오고 사용하기도 정말 쉬워서 제가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. 지금부터 제가 이 머리 하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요. 잘 보시고 따라해 주세요. 오늘 저와 함께한 셀프 스타일링 어떠셨나요? 그럼 랩비와 저 미스 랩비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